이 자리에는 또 저 멀리 홍콩에서 어제 귀국을 하신 임순모 저자님이 또 가주셨습니다. 앞으로 나오세요.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. 앞에 나오신 길에 한 말씀 축복의 말씀. 보내하는 게 수소하게 됐습니다. 정말 축하드립니다. 제가 지난번 시집에 나왔을 때 그때 부패에 시집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책 출판가기 때문에 나왔다가 사회가 함께 오늘 출판 기업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축하하게 됐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